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모험가 여러분 이번 겨울을 더 화끈하게 만들어줄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 여러분의 영원한 집사 저 아델라인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모코코 모험가님들을 위해 이번 겨울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의 핵심 포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1580까지 슈퍼 지원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아이템 레벨 1580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80을 달성한 후에도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련 지원부터 재료 지원까지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아브레슈드 고대 장비 책상강부터 19강 재련 구간에서 적용되는 재련 지원 뿐만 아니라 챌린지 미션을 통해 장비 업그레이드와 신규 장비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간편한 초기 캐릭터 세팅 지원 강화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스타일 설정과 각인 지원 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캐릭터 초기 세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에서는 전투 스타일 설정을 통해 7레벨 보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시작해볼까요?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는 미니맥 좌측의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 창에서 아이템 레벨 1460 이상, 1600 미만의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는 이벤트 점핑권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해 아이템 레벨 1460을 달성한 다음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이벤트 기간 중 한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장비 중 한 부위라도 아브레쉬드 장비부터 적용되는 익스프레스 재련 지원 효과를 받아 재련을 진행하거나 특수 재련을 진행한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설정하고 캐릭터에 접속하면 스타일 설정을 사용해 캐릭터 초기 세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창에서 스타일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택해 다양한 아이템과 스킬, 각인 프리셋을 설정하면 끝! 직접 세부적인 설정을 하고 싶다면 물품만 받기 버튼을 클릭해 필요한 아이템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설정은 익스프레스 미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템 레벨 1600을 달성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세팅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각인을 설정할 수 있는 각인 지원 기능도 함께 지원됩니다 각인 지원 기능은 각인 지원 창에 별도로 표시되는 날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미션 수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타일 설정을 통해 캐릭터 세팅을 마친 다음 미션을 통해 아이템 레벨 1490을 달성하고 지급되는 고대 장비를 착용하면 재련 비용 완화, 재련 성공률 증가 등 익스프레스 재련 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재련 지원 효과를 통해 빠르게 아이템 레벨 1580을 달성하면 전설 카드 선택팩, 전설 각인석, 8레벨 보석 주머니 등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있는 컴플리트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플리트 보상에서 받을 수 있는 컴플리트 1590 달성 상자를 통해서 1580 달성 이후의 성장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에서는 챌린지 미션을 통해 장비 제작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재료 아이템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템 레벨 1540을 달성하면 천국 미션을 통해 카양겔 어비스 던전에서 광문 돌파 누적 횟수에 따라 장비 업그레이드 재료를 아이템 레벨 1580을 달성하면 질병 미션을 통해 윌리아칸 궁단장 레이드에서 광문 돌파 누적 횟수에 따라 장비 제작 재료를 추가로 획득해 한층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스트아크의 스토리도 포기할 수 없는 모험가님들을 위한 스토리 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미니맵 좌측의 이벤트 미션 창에서 신규 캐릭터 또는 아르테미스 대륙의 변방에서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캐릭터를 스토리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메인 스토리를 즐기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 각 대륙의 스토리 퀘스트를 완료하면 막힘없이 다음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장비를 즉시 지급합니다 모험가님의 진행 속도에 맞춰 필요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어 스토리를 막힘없이 열심히 즐기는 동시에 1460까지 빠른 성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스트아크의 스토리를 사랑하는 모험가님들이라면 꼭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에서 지급되는 이벤트 점핑권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새로 업데이트된 브레이커를 포함한 모든 캐릭터에서 한 개의 캐릭터의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거나 각각 다른 캐릭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핑권 사용 익스프레스 캐릭터 선택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벤트 미션 진행 기간은 넉넉하게 주어진다고 하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미션을 완수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번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여정을 준비하는 모코코 모험가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멋지게 성장한 모습으로 영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